와이엇 특별히 각오는 없고요 그냥 현장이 너무 즐거워서 고마담 연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잘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가 저는 제 역할이 너무 좋아요 사실 대부분 보고 고마담 역할이 너무 재밌고 귀엽고 백치미도 보이고 해서 이런 장르물 안에서 되게 특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역할인 것 같아서 뭐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연기 그리고 현장에서 즐겁게 뭐 애드립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보다는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엄태구 씨가 맡은 김민철의 첫사랑이라면서요 고은아가 네 그러면 두 분의 케미 점수도 한번 좀 매겨본다면 고마담은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고마담이 김민철을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아 그래요? 근데 이제 김민철은 모르겠어요 김민철은 그럼 물어봐야겠네요 한 번에 몸을 사는 한 번을 주제하겠죠 한 번에 몸은 도 Bridge